다음은 매주 목요일마다 뉴스 취재의 뒤디아기를 나눠보는 김우영 기자의 뉴스 후일담입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광주토치철도 2호선 공론화가 시민참여단 243명 가운데 78.6%의 찬성을 얻으면서 다시 건설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찬성했다는 결과는 알지만 시민참여형 수기조사 공론화는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하철 2호선 건설이 공론화까지 거치게 된 원인부터 짚어보고 과정을 알아보죠. 찬성과 반대는 어떤 이유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찬성이 많은 표를 얻었지만 찬반 양측에 모두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주장했던 것은 지하철 2호선이 편의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 최대 43만 명이 광주 지역 어디든지 30분이면 갈 수 있고 버스 1024대와 맞먹는 수송 효과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달랑 두 칸밖에 안 되는 지하철에 2조 600억 원을 쓰느냐, 1호선도 적자인데 2호선까지 추가하면 둘 다 같은 꼴이 되는 것 아니냐며 주로 예산 낭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찬성하는 측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2호선 건설이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합토론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시민참여단 78.6% 가운데서도 여러 이유로 또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찬성한다는 78.6% 그러니까 191명 중에서 절반은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 교통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데다가 저렴한 복지 서비스라는 의견과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서 교통체증으로 발생하는 손실인 교통 혼자 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이를 몸소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라고 생각해 대다수의 찬성을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왜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건설비가 2조 원이 넘다 보니 운영 적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반대 의견의 73.1%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고 전기버스나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급행버스인 VRT 같은 대안도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1호선 적자 보존을 위해 45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 적자인데 여기에 2호선까지 더해지면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고 적자를 메우는데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회비의 찬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기형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기형 공론조사는 도시철도 2호선처럼 찬성과 반대가 뚜렷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민 2,930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찬성과 반대, 유보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번 달 10일에 있었는데요. 앞선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박힌 243명의 시민이 종합토론회가 끝나고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찬반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양측의 주장 원본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담긴 자료나 영상을 접하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호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 문제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입장인 서울시나 대전시에서도 이번 종합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광주시가 수기형 공론조사로 잘 풀어내면서 다른 지라체가 생활민주주의를 참고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서 생활민주주의의 보범사례로 남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